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설비기사 또 산업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도 23년도 사회 건축설비기사 실기 경향성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아래 덕트 개통도와 덕트 선도를 참조하여 구간별 풍량과 원형 닥트경을 적으시오 이렇게 해놨어요 조건이 뭐냐면은 취출구 요게 취출구죠 그죠? 요게 취출구 한 개당 풍량이 3,000 세제온미터 퍼 아우레입니다 3,000 세제온미터 cmh죠 그죠? cmh 자 정화법 1파스칼 퍼 미터, 메타당 1파스칼로다가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죠? 자 그러면 요 구간별 풍량을 갖다 구하고 3제온미터 퍼 아워는 cmh죠 그죠? 큐빅 미터 퍼 아워 그죠? cmh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지금 요 문제를 풀면은 요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? 여기서 풍량과 원형 닥트경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단순 문제로 나온 겁니다 자 풍량이 어떻게 됩니까? 자 A구간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이에요 그죠? 이게 하나당 3,000 세제온미터 퍼 아우니까 세제온미터 퍼 아우니까 요 하나당이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를 갖다 곱하면 되죠 그죠? 다섯 개를 곱하면은 15,000 세제온미터 퍼 아우입니다 그죠? 근데 여기서 풍량을 갖다가 여기서 구하는 거는 cmm, 큐빅 세제온미터 퍼 미니터를 갖다 구하라고 지금 여기는 돼 있어요 그죠? 그러면 이걸 갖다가 아우를 미니터로 바꿔줘야죠 그죠? 그래서 곱하기 곱하기 아우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에 아우를 하고 60미터 그죠? 1, 1시간은 60미터이기 때문에 60미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1이에요 그죠? 근데 왜 이걸 해줬습니까? 아우아우를 지워주고 미니터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? 그래서 요거를 하니까 250 세제온미터 퍼 미니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구간은 4개니까 4, 3, 10이에요 그죠? 12,000 세제온미터 퍼 아워에요 그죠? 12,000 세제온미터 퍼 아워 해갖고 이것도 미니터로 바꾸니까 60분의 1로 하면은 200 세제온미터 퍼 미니터고 그 다음에 이 C구간은 요 C구간은 하나, 둘, 세 개를 담당하는 거니까 3, 3, 9, 9천이죠 그죠? 9천에서 60으로 나누면은 150 세제온미터 퍼 미니터가 되고 자 D구간은 요 두 개를 담당하는 거죠 그죠? 그래서 6,000 세제온미터 퍼 아워 이것도 60으로 나누면 100 세제온미터 퍼 미니터입니다 그죠?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요거 하나니까 3,000 세제온미터 퍼 아워죠? 그래갖고선 요거를 60으로 나누면 50 세제온미터 퍼 미니터입니다 그죠? 자 요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 풍량을 갖다 우리가 구했어요 그럼 풍량을 구한 다음에 덕트 개통도와 덕트 선도를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자 덕트 선도를 참조해 보죠 덕트 선도를 보시면은 덕트 선도를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정화법 1 파스칼포 메타를 갖다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1 파스칼포 메타죠? 여기 1에다가 요렇게 해서 천을 갖다가 위로 올립니다 위로 올려요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이 마찰 손실과 풍량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는 광경을 갖다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? 그래서 자 맨 처음에 250 파스칼 아니 250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를 갖다 여기서 미니트죠 그죠?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입니다 250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를 긋고 200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를 긋고 150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 100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 그 다음에 50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를 갖다 해서 요 1 파스칼포 미터와 만나는 요점 요점에서 우리가 닥트 광경을 갖다 구하면 됩니다 닥트 광경은 어떻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? 요기서 요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? 요기에 400 그죠? 400과 450 사이에 있는데 요기서 보면은 요거를 갖다 구해보면은 400과 450 사이에 있는데 한 420 정도가 되겠죠 그죠? 요기에 420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에서는 센티미터를 갖다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는 미리미터입니까 그죠? 여기 미리미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? 센티미터를 갖다 구하라 했으니까 나누기 10하면은 42 센티미터죠 그죠? 그 다음에 100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에서 요거 만나는 점이 요기죠 그죠? 그럼 500과 600 사이예요 거의 중간 정도 돼요 그죠? 중간 정도 그래서 요거는 55가 되겠죠 그죠? 550 예 55 그 다음에 150 세제온미터 미니트와 요거 만나는 점이 요기죠 600과 700 사이 그죠? 600과 700 사이인데 653보다는 약간 리치해요 그죠? 그래서 630 요거는 630 그래서 630이니까 63 센티 그죠? 자 200은 200 세제온미터 퍼 미니트와 1 파스칼 퍼 미니터와 만나는 점은 요기에요 그죠? 요기 그럼 700과 800 사이인데 752에 미치죠 그죠? 한 710 정도 되려나요 그죠? 710 요게 710 정도 되겠죠 그죠? 710 그 다음에 250 선은 요기죠 그죠? 요거 요거는 한 70 770 정도 되겠네요 그죠? 750이 넘어 거니까 770 정도 그래서 77 센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덕트 선도에서 덕트 선도에서 덕트 경을 갖다 궁하면 되죠 그죠? 뭐 여기서 인 조건을 우리가 따른 문제들을 봤을 때 뭐 여기서 속도를 갖다가 풍속을 갖다가 얼마 이하로 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그죠? 자 선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찰 손실을 파스칼 퍼 미타로다가 정해서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풍량을 갖다 하고 풍량을 갖다 해서 만나는 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요거는 요기에서의 선도는 요 닥트 원형 닥트 직경을 갖다가 요렇게 요 선으로다가 표시한 겁니다 그죠? 요 선으로 요게 다 원형 닥트 직경이죠 그죠? 그 다음에 뭐에요 여기서 풍속 풍속은 요 사선 방향의 요 선들이 풍속이에요 그죠? 그래서 40, 10, 5 요게 풍속이죠 그죠? 요게 풍속이에요 요 선도를 갖다가 선도에서 우리가 찾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아 이게 이런 문제만 나오면은 나는 참 쉽겠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 풀이를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도나 이런 게 나오면은 보기 싫어하는 거야 왜 이걸 갖다가 보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면은 그냥 답인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달겨 들어야 돼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문제 1번을 갖다가 우리가 풀어봤습니다